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이상로 텐텐백어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입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고 시장에 대한 흐름도 꼭 익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는 베스트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이 로이터 통신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폭탄을 던진거나 마찬가지에 대한 역할을 했는데 자 로이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테스트 아직 통과 못했다. 자 그러면서 2024년도 5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일 날 다시 한번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젠슨왕 CEO와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제공한 HBM 반도체 테스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 라면서 인내심을 가제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시장은 이제 실패한 적 없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으면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이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그러면 납품을 하는 것이냐 사실 그건 아니죠. 그 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했던 것은 통과를 못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하지만 엔비디아 측에서 밝힌 것은 통과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통과를 하지 않은 것은 둘 다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는 납품하지 못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 꾸준하게 보완 그리고 반복 연구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선 통과를 하게끔 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젠순 황은 미련을 남겨둔 듯한 얘기를 했느냐 그에 따른 부분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 최신판까지 함께 시장에 대한 뒷이야기까지 섞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왜 HBM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 현재 HBM은 결국 이제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함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딜앤 안에서 봤을 때는 딜앤 안에서 HBM에 대한 비중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게 잡힙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8% 정도 2024년도에는 21% 25년은 한 3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24년과 25년도는 예측치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나왔던 2023년도까지만 보면 약 8% 현재 지금 15%에서 한 16% 정도 나온다.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HBM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메모리 칩 한 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해왔다면 이것을 위로 이제 적층시키는 거예요. 아파트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한 단 한 단 한 단 만들어서 8단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고 현재는 12단까지도 이렇게 쌓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그것이 현재는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공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왼쪽에 보시면 MRMUF 방식은 SKNX가 쓰고 있는 방식이고 오른쪽에 TCNCF 방식은 우리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 공부하다 보면 TC본더 얘기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TC와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단에 대한 칩을 쌓고 그 위에 필름을 얇게 한번 입힙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단을 더 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열을 가해가지고 이 필름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얇게 붙어버립니다.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적층이 되는 게 상당히 얇게 잘 되는데 자 문제는 한 단을 쌓을 때마다 우리가 열을 가하다 보니까 변형과 뒤틀림이 생기게 돼요. 미세한 변형과 뒤틀림이 생기면서 우리가 결국 불량률 우리가 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MRMUF 방식은 사실 옛날 구시대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방식이 뜨고 있고 현재는 SKI닉스가 독점적으로 재료 공급사와에 대한 독점 계약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삼성전자가 다시 MRMUF 방식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MRMUF 방식은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자 MRMUF 방식은 똑같이 칩을 한 단 쌓고 그 위에 이제 솔더볼이라고 하는 작은 이런 볼들로 임시 기둥을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임시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다시 한 번 더 칩을 또 얹힙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이제 임시 기둥을 세우고 또 칩을 얹히고 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비는 공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공간들을 우리가 이제 밀봉제로 에폭시 밀봉제라고 하는 밀봉제로 여기를 다 메꾸어 낸다는 거죠. 이렇게 메꾸고 난 다음 한 번에 한 번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던 TCNCF 방식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나오는 경향은 있지만 대신에 수율 자체는 상당히 높게 잡힙니다. 자 불량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을 한 번만 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한 번 쌓고 열을 가하고 한 번 쌓고 열을 가하고 하면 시간이 오랫동안 소요됩니다.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된다는 자국 공정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MRMUF 방식은 조금 두껍게 나오는 반면 열을 한 번 가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임시적으로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신속하게 공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율이 대단히 높게 나와요. SKNX에서 밝힌 걸로는 약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약 70%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는 약 80%까지도 나온다고 했어요. 사실 80%는 꿈의 수율입니다. 그 정도로 높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 SKNX가 엔비디아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엔비디아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못할까? 바로 이 수율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HBM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그러면 이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현재 쓰는 것은 이제 AI 반도체는 흔히 이제 GPU 이제 병렬식 사고 연산을 하는 GPU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GPU와 CPU에 대한 차이를 조금 알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 CPU는 이제 유능한 IQ 180짜리 비서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유능한 IQ 180짜리 비서에게 우리가 일을 시킵니다. 자 첫 번째 빨래 좀 해줘. 자 두 번째 청소 좀 해줘. 자 세 번째 방정리 좀 해줘. 자 네 번째 세탁소에서 옷 좀 찾아줘. 자 다섯 번째 편의점에서 먹을 것 좀 사와줘. 자 그러면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 아무리 유능한 비서라도 이것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GPU는 일반인 100명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 사람한테는 빨래를 좀 도와줘. 두 번째 사람한테는 청소 좀 해줘. 세 번째 정리 좀 해줘. 네 번째는 세탁소에 옷 좀 맡겨줘. 다섯 번 편의점에서 마실 수 있는 것 좀 사와줘. 자 어떻게 뭐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이 GPU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GPU에 대해서 글로벌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상당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여기 이 GPU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왜 이 HBM도 함께 움직이느냐 라는 건데요. 과거에 이제 디램은 그냥 큰 빵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 CPU한테 빵 한 개만 주면 돼요. 자 너희 네 CPU 네 비서 IQ 180짜리 비서 너 정말 오늘 일 열심히 하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여기 밥 한 끼 계속 줄게. 빵을 주는 거예요. 빵 한 개니까 큰 빵 한 개를 혼자 다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GPU는 아까 사람 100명이나 했잖아요. 그래 이 100명한테 이 메모리 이 빵을 나눠서 줘야 되는 거죠. 나눠서. 어 야 우리 100명이니까 이것을 큰 빵 한 개로 안 된다. 이 큰 빵 한 개를 100개로 나눠가지고 100개로 나눠가지고 배달해 주자.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 도로폭도 넓어져야 되죠. 한 도로로 가면 당연히 빠르게 못 가기 때문에 도로폭이 넓어집니다. HBM이라는 게 뭐예요. 하이밴드거든요. 도로폭을 넓게 만들어서 빠르게 빵을 배달시킬 수 있도록 자 이 GPU 하나하나에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BM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AI 반도체에 대한 확장은 결국 HBM 시장의 확장을 뜻한다. 이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이제 이 GPU에 대한 연상 과정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중연상 인공신경망이 작용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유로모픽 반도체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우리가 하나에 대한 취업이라는 단어를 던졌을 때 얘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교나 대학이나 전공 경험 여러 가지에 대한 연산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던지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대한 성능이 필요한 거고 방대한 역할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던 것처럼 GPU를 120% 이상 실력 발휘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HBM에 대한 성능이 올라와줘야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NVIDIA에 대한 실적을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NVIDIA에 대한 실적은 폭발적이었어요. NVIDIA는 회계연도가 2월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5월까지가 1분기 실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262%가 올랐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492%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주당순이익이 6.12달러 전망치가 5.58달러 였는데 폭발적인 성장을 현재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은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인 즉슨 고부가치군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이 바로 AI를 비롯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NVIDIA에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AI 관련된 데이터센터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2023년도 기준으로 NVIDIA는 92% AMD는 3% 기타 부분이 5% 차지합니다. 자 우리가 GPU를 보면 GPU 시장에서도 NVIDIA가 87% 자 인텔이 3% AMD가 10% 입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냐는 거예요. 과연 누가 더 급한 걸까? 왜 젠슨왕은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 자 그에 따른 물음의 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NVIDIA가 독가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NVIDIA만 이 시장을 독식할 수 없다는 것을 젠슨왕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텔이라든지 또는 AMD가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최신 상품은 NVIDIA 거를 쓰더라도 우리가 보급형 라인들이 생길 거고 중저가 라인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라인들 자체에서도 AMD는 폭발적으로 따라오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사실 삼성전자가 납품이 하니마니 이게 급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급한 것은 NVIDIA라는 것 NVIDIA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성공을 가장 바라고 있는 고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열어놓고 열린 결말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납품이 안 된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납품이 될 수 있느냐 3분기 내라고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검사장비 후공정 검사장비 또는 테스트 장비 업체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습니다. 현재 상당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로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테스트가 일단 3분기 내에는 확정짓자라는 내부 내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의 성공을 바라는 걸 가장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젠순왕일 수 있다. 바로 엔비디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최근에 대표님 SK E닉스는 왜 주가가 하락했습니까? 바로 이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태도 때문입니다. SK E닉스는 현재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HBM을 대부분 다 도맡아왔어요. 하지만 오래돼서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SK E닉스도 100일이라는 빵을 혼자서 다 먹고 있다가 일부를 떼준 거죠. 그리고 현재 젠순왕에 대한 태도를 보더라도 삼성전자도 될 수 있으면 삼성전자 너희도 어떻게 해서 조금만 더 해주면 너희한테도 줄게 이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수요율 개선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현재 SK E닉스가 약 80% 수요율이 나오고 있고 불량률 20% 라는 얘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생부분 낮습니다. 40에서 50% 50% 차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한간에서는 10에서 20%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20% 초반대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 측에서 바라는 수요율은 35% 이상 만 넘어가더라도 3분의 1 이상 하더라도 삼성전자 에 대한 테스트가 통과됐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이 10% 정도를 어떻게 더 올릴 것인가 그걸 현재 공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검사 및 테스트를 거쳐서 테스트 장비들을 거쳐가지고 이 10% 에 대한 수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그것이 9월달 안에는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고 있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팁 한결을 드리면 삼성전자 발 단독 기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단독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계되는 기사들이 나올 때는 상관없지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관련된 HBM건은 특히 더 단독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연계되는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업계 관계자의 주장일 뿐 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납품이 된 것은 아니고 대신에 9월달 내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와 관련된 최신 소식 최신 업데이트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의 텐텐백어 많이 보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선풀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욱 더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